한국인의 중 하나 오 마이앙판 하나 예 조명은 원샷입니다 한 잔째 일 잔째 제발 이러지 마라 잘못 쓰였다 고맙소 0.053 안녕하십니까 우와 0.025 아 죽겠습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와 미치겠습니다 해장 좀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뭐나? 수고래 국방 수고래 국방입니다 오 국물 속이 불리네 속이 불려 꼬나무에 꼬나무에 수고래 뭐 수고래 수고래가 뭔지 알죠? 음 역시 수고래 살아있네요 수고래 살아있네요 살아있어 와 와 이 수고래 국밥은 국물 자체가 해장이어서 그런지 엄청 시원합니다 아 속이 다 풀리네 와 김치 올려가 음 음 음 깍두기도 쥐기네 깍두기도 쥐기네 아 아 아 완밥 아 와 자 해장검증 들어가겠습니다 5 3 2 1 0 보셨죠? 해장 완료 해장이는 뭐다?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항상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신토보디 수고래 국방 화이팅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해야되겠죠? 8 3 쪽 5 3 6 10 19